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9번째는요. 독점적 경쟁시장이죠. 우리 시장론의 네 가지 중에 마지막이죠. 자 그럼 우리 독점적 경쟁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사실 그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양극단에 있는 독점과 완전 경쟁시장이 중요하고요.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하고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떻게 틀린가? 그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징을 좀 볼게요.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자 일단 다수의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이 없어요. 과점은 상호의존성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뭘 뜻하냐면 과점시장은 우리가 가령 LG, 삼성, 뭐 그런 전자제품을 만드는 과점시장을 얘기하잖아요. 두 개에서 다섯 개. 근데 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뭐하고 가깝냐면 우리 분식집이라던가 특히 미자원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예인데 우리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미자원들 굉장히 많죠. 근데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한 1,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좀 거기 하시는 그 미자원 하시는 분들 미용사분들이 실력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수의 기업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상품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과 다르게 가격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이 동질적이 되다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해서 가격 수용자였는데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과 유사하지만 상품이 이질적이므로 자기가 가격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미자원 미용실 사장님이 남들보다 좀 머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1, 2천원 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죠. 가격을 자기가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골들은 좀 비싸더라도 이 사장님이 머리를 잘 하시니까 여기만 가겠다.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분식축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밥집이 여러 집이 있지만 어느 집 가면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가격 설정자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진입장벽은 되게 낮고 없는 편이죠.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과정기업은 어땠어요? 과정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독점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체성이 높은 재화를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광고 등과 같은 비가격 경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비가격 경쟁이 존재하는 데는 또 과점시장에서 존재했었죠. 어느 게 더 치열해요? 과점시장이 훨씬 치열합니다. 과점시장이.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자 얘는 가격 설정자니까 독점시장과도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단기에서는 독점적인 그런 독점 시장 독점 기업의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에서는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단기에서는 가격 설정자로서 독점 기업의 성질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에서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데 완전 경쟁시장과 동일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성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 설정자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겠죠? 그러면 MR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MR 곡선은 이 밑에 놓이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완전 경쟁시장에서만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서 MR 곡선과 일치를 했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2번 보세요. 2번 보니까 장기에서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완전 경쟁시장과 완전 경쟁시장은 유사점인데 하지만 완전 경쟁시장보다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가격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얘는 어떤 상태에서 놓이게 되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MR 곡선이 이 수요 곡선 밑에 있죠? MC 곡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가격은 여기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하고 만나는 점. 그래서 PMC가 같지가 않아요.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독점기업보다는 덜하지만 과소생산 문제가 있고 완전 경쟁보다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독점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의 차별화가 정도가 낮아요. 상품의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상품이 이질적이라고 그랬죠? 그런 이질성이 작을수록 즉 대체제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수평이 되어버리면 뭐랑 똑같아? 그렇죠. 완전 경쟁시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적을 정도. 즉 상품이 이질적이지 않고 점점 동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자원의 효율성이 크어진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대체제가 많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자원의 효율성이 커진다. 그 말은 점점 더 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상품의 차별화가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고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적인 지위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격 경쟁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점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과점보다는 약해요. 과점보다는 약해요. 자, 시장의 분류를 한번 좀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다 봤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자고요. 아, 이 표를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한번 볼게요. 크게 시장이 완전 경쟁, 독점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내기로 나눌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자 수로 나누는 건데 완전 경쟁 많죠? 그 다음에 독점은 하나밖에 없죠? 과점은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독점적 경쟁도 무수히 많아요. 상품의 특성은 뭐 독점 같은 경우에는 동질적이고요. 과점에서는 이 동질적일 수도 있고 약간 이질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점 시장에서 이 내용은 중요한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동질적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질적이다. 얘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상품 특성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격 설정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독점은 아주 높고 과점은 높지만 독점적 경쟁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고 그래서 이거 상품 차별화가 독점적 경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점 시장에서는 서로 상호간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정보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을 하나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그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표 있죠.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시장을 잘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 셋을 불완전 경쟁 시장 얘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요. 얘네 셋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가격 설정자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 계산은 가격 수용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리울 안 그렸지만 이 세 개의 시장 모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가격이 직면한 수요 곡선도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고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그랬죠. 아주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자 그럼 핵심 예제 1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과 기업이 진입과 택배가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이다. 맞죠. 그렇죠. 자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은 일치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왜? P 가격이 MC보다 커요. 가격이 MC하고 일치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습니다.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래서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기업의 균형 생산량에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즉 MR과 MC는 일치가 되는 점에서 생산량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맞아요. MR이 꼴 MR이 꼴 MC 이 이윤 극대화 조건은 모든 시장에서 다 성립한다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다. 맞고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무하향한다. 맞죠. 만약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틀린 걸 찾으니까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여제 2번 다음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에는 기업의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에서는 기업의 초과 이윤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과의 공통점이라 그랬죠.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항상 답이네요. 옳은 거 찾으니까 그냥 1번이 답이네요.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항상 협력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보수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협력하지 않아가지고 용의자의 딜레마 우리 게임이론에서 봤을 때 협력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피를 봤죠. 얘네들. 협력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수용자예요. 맞았어. 가격 수용자 완전 경쟁 시장 이므로 기업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틀렸죠. 기업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은 과점 시장입니다. 얘네들은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거 없어요. 자연 독점 시장이면 규모 자연 독점이니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 시장이네요. 가격을 한계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완전 경쟁 균형과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해당 기업은 적자가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자가 생겨요. 한계 비용과 동일하게 하면 효율성은 달성되는데 기업이 적자가 생기고요. 평균 비용에 맞추면 적자는 해소가 되는데 효율성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과점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면 완전 경쟁 시장과 생산량이 유사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독점 시장과 생산량이 유사해진다.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시장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론에서는 네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장론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시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과점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시장론 제일 좀 그래도 미시경제학에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 미시경제학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좀 쉽게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